부산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보가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A 총경이 몇 년 전 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A 총경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청 국수부는 A 총경의 자택과 계좌를 압수수색해 뇌물수수 정황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한편 A 총경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